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써가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경륜이야기 영상의 내용은 게시판에 글로 남겨놓았으니 꿈해석 참고해보세요. 요즘 꿈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은 보여지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풀어야 합니다. 시작할게요. 남편이 생수 80통을 구입했는데 세 종류의 생수를 구입했어요. 세탁실에 쟁여놓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꿈속에서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 꿈은 말씀의 영이 임한다는 뜻이고 새벽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우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키려니와 오직 여우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또 하루는 머리카락의 두 가닥의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머리나 흰머리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소유진 씨가 바지를 입고 뒤를 돌아섰는데 바지 속에 어떤 속옷을 입었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속옷은 내면을 상징합니다. 바지 속에 어떤 속옷을 입었는지가 보였다는 것은 투시인데 내면을 볼 줄 아는 눈, 통찰의 영입니다. 통찰도 지혜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 은총의 표징으로 깃털을 보여주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통찰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진행 중인 간증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성경을 읽기로 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아버지의 일하심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확증을 시켜주시길래 말씀 읽는 것을 중단하고 곧바로 진행 중인 간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확증해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저도 글을 쓸 용기와 힘이 난답니다. 그동안 남편 혼자 외벌이었는데 작년에 남편의 재정을 막았고 저보고 유튜브를 해보라고 하시면서 수입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시네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말 말씀대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한 달 생활비를 지금까지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여름부터 갑자기 남편이 아이들 방에서 자겠다고 당신은 편하게 자 이러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부부싸움을 해도 각방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아이들 방에서 자는 거예요. 덕분에 새벽 어느 때고 편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아버지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제 기도 시간을 확보해 주신 것이었어요. 남편의 재정을 막고 제가 돈을 벌게끔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버럭 화를 내면서 상대방을 말로써 공격합니다. 비난을 하며 언행으로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이 성격이 고쳐질 리가 없지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상 돈을 벌어야 하는데 부부관계가 합평하지 못하면 일할 때 지장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그런데 지난달 백신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여지없이 버럭 화를 내며 마구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런 후에 스스로 뉘우치는 게 있었나 봐요. 제가 돈을 벌고 있고 본인이 욱하고 버럭하는 성질머리 때문에 혼자 고민을 했는지 며칠 우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듬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편의 변화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와이프를 속상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일하는 사람 신경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남편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 가셨고 내면의 쓴뿌리들을 회개하게 하셨고 순종을 하니 아버지의 은혜로 말며마 점점 진리 안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 막대기로 저를 다듬어 갔고 주님 안에서 옛 생각, 옛 습관들을 교정해 나갔습니다. 물론 성품적인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며칠 전 갑자기 남편이 제 발등을 세게 때렸는데 제 안에서 아무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 또한 제 내면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남편을 통해 테스트한 것이었어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시려고요. 물론 그 시험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단련으로 제 속사람이 그만큼 변화된 것이었죠. 제가 변하니까 이제는 남편을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속이 불편하다며 저녁 금식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을 안 먹는다고 하니 저로서는 마음이 좋지 않아 뭐라도 자꾸 챙겨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도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셔서 금식을 하게 만드신 것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위가 불편해서 한 금식이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편이 저녁 금식하는 것에 대해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사야 58장 5절로 6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도 금식을 명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남편과 제가 저녁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백신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남편과 제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대화를 이어갔는데 아주 순조롭게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게 하셨습니다. 어? 남편이 좀 변했네?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남편의 재정을 맡고 제가 돈을 벌게 하고 남편이 각방을 쓰면서 제 기도 시간이 확보되고 남편이 금식을 하고 저도 따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앞에서 꿋꿋하게 종교활동 하루 종일 말씀 읽고 주야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니 우리 여보가 점점 변해가고 있어 라는 말을 하며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 줍니다. 너가 변하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라고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던 남편이 제가 변화된 모습으로 한결같이 사랑을 표현해 주니까 그거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인정하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본인의 괴팍한 성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로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어찌나 눈물이 나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써가시는구나. 한 사람을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그를 위해 저를 다듬어서 사랑이 궁핍한 남편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화시켜가는 이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분의 놀라운 경륜 속에 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는 그 퍼즐을 날마다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퍼즐을 날마다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고 다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 완성이 언제쯤 될까요? 아마 세상 끝날 때까지겠지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의 스키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각자의 인생은 그분께 순종하며 자신만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이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대로 순종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제 삶을 통해 아마도 책 한 권이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 꿈으로 보여주시길 대변을 보는데 책에다가 볼 일을 보고 그것을 치운 후 물로 씻어내는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책은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써내려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글을 쓰고 나니 벅찬 감동과 눈물이 나옵니다. 인생이란 게 뭔지요.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홀로 높임받으소서 연약한 사람을 다듬어서 은혜 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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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